먼저는 종교계획을 알아야 저희가 성계단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종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획 첫 시작하는 것은 마틴 루터인데 이미 그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계획을 시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로 종교계획 첫 출발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마틴 루터를 기억했겠죠. 그래서 1517년 디텐베르크 성당 앞에 95회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계획이 마틴 루터의 생애하고도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1년에 17살에서 법관이 되려고 한 건 아시죠? 원래 법관이 되려고 마틴 루터는 공부했고요. 그러다가 1505년에 큰 전환점이 됐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폭풍화에 칠 때 친구가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벼락이 내렸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루터가 생각합니다. 루터가 생각해서 그때 순간 엎드려져서 외친 이야기가 도와주셔서 성 안나입니다. 여러분 성 안나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루터의 신앙 후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 안나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덧붙인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어려운 단어라든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 그 워트로 몇 가지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나이라는 의미를 쓴 것 자체도 이분도 신성이 있다라고 루터는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6일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스톤에 들어가죠. 그로부터 1년 후에 1506년에 AB 심사 끝에 정식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사가 돼서 계속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루터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자기의 고행, 기도, 엎드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 끝없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톨릭에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쳐서 상처를 내서 이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해하듯이 그런데 이 자해하는 장면이 성경이 어디 나오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다 모르죠. 자해하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할 선지자하고 싸울 때 바할 선지자들 소리치고 자기의 몸을 때리고 찍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카톨릭 장면과 어디하고 똑같은 겁니까? 바할 대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방식으로 믿죠? 제가 두려워서 믿기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왜 믿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믿는 것과 감격에서 믿는 것의 그 차이인 것. 그런데 처음에 마틴 루턴은 자기가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주임신부였던 요한폰 스타우피스라는 사람이 제안하는 게 뭐였냐면 로마 성지순례를 떠날 것을 원유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성계단교회입니다. 1510년에 1511년 사이에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는데 성보드로 계단을 무릎을 오르면서 기도했지만 루터의 고민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승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루터가 이때 막 이것을 기어올르다가 여기에서 회심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극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첫째로 깨달은 건 뭐냐면 로마에서도 자기는 이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단을 지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고행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루터는 고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루터는 사제가 됐지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계속 회개하게 되고 중세 사람들의 고민은 죽음과 심판과 하늘과 지옥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운 곧 심판과 지옥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도가 되면 수도자가 되면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주임 신부는 그래도 루터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루터로 원어선경을 읽을 수 있는 신설된 빈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냅니다. 이게 루터가 회심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해서 가르치기. 딱 그런 과목만 가르친 겁니다. 이 세 과목을 딱 보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세 과목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은혜입니다. 자유함. 우리의 의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들이 바로 이 세계데 루터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연구하며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그 말씀 자체에 변화된 것.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말씀 자체는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목해자는 거들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게 바로 종교계획의 가장 큰 모토가 되는 말씀 구절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구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계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획으로 넘어가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의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이게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있는 일이랍니다. 반박문을 쓰고 질문을 하면 교수들이 답하고 주교들이 답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 반박문 자체가 아주 언어 자체는 되게 간단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영향력이 돼서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반응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종교계획의 부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 설명드린 부분 우리가 95개 반박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95개의 논제를 보면 면죄부 판매로 우원을 거래하는 서방교의 교황청의 부패를 인식한 마리튼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면죄부를 판매하는 반대하는 95개 조항이 담긴 서신을 작성하여서 마데부르크 알브레이트 주교에 격혀냐고 그가 보이기에 모든 주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금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도록 도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그 관습에 따라 성교회의 북쪽 문에 붙였는데 이른 이 날이 10월 30일인지는 논란이 많다. 상관없습니다. 10월 30일인지 하루 빨리 했는지 다음 했는지 중요한 건 했다. 그런 거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반박할 때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00년대니까 이미 저희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당장 작년 것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새벽에 했으면 하루 정도 10분 차이나 하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 교황청의 수입원이었던 고해성사 문제점을 논박하고 교황의 권위도 부정함으로써 당시 서방교회를 유지시켰던 기존 교황중심주의 질서에 대해 투쟁. 이게 이제 반박문 안에 포함된 게 뭐였냐면 분명히 이 안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면죄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벌부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는데 벌받는 것들을 사해 준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후대에 의해서 자기의 조상들의 벌 받는 것들을 헌금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게 사해 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을 요한테첼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랄한 주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뭘 하냐면 면벌부를 할 때 동전이 당신의 연보통에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를 들어나는 순간 너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말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있고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것들로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청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데는 권력하고는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교황청이 타락하게 되고 또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돈들을 각 지방에 있는 주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막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종교계획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과거의 모습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95개의 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회계를 강조했고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계한 신자는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구원을 돈을 주고 사는 대가의 값싼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통한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따라서 일상 동안 회계를 가함으로써 육신과 종역을 억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고 보았으며 회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뜻으로 주시는 형벌이 부과되지 면대되지 않는다고 논박했다. 제가 지금 이게 카톨릭 그것들 가져오다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거슬리시면 여러분 그시고 하나님으로 이 하느님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냥 기존의 토속신앙하고 결부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하느님에서 하느님으로 가져온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맞죠? 원어를 따져봐도 야외, only one, I am who I am 나는 오직 혼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미닝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면 나라단신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어디였죠? 성계단 교회. 정면에 왼쪽 길 건너편을 일명 성계단 성당이라고 부르는 예수 고난회가 관리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칼라로 사진을 보시고요. 라테란의 성요한 광장에서 바라온 성계단 성당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 정식 이름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라틴어는 근데 대부분 발음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약간 도고도 비슷하죠. 그런 것 같이. 이탈리아가 섞여있는 이름으로 정작 로마 사람 정식 이름을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서 이탈리아한테 너 그거 몰라? 그럼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지극히 거룩왕신 궁전 안에 성 로렌조 성당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보다 성계단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성당 안에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본디오 블라덕의 사형성을 받으실 때 서버니너가 오르고 내렸다고 전하는 28개의 대리사 계단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성계단은 콘스탄틴스 황제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가 326년에 에루살렘에서 가져와서 당시 교황 실베스테르 일사에게 기증했고 옛 교황청에서 라테라노 궁에 설치하여 보관했다는 시자 에루살렘에서 뜯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아비뇽 유수 기간 동안 방치단 라테라노 궁에 남은 일부를 1589년 교황 시스트 5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면서 지금의 성당에 설치하여 다시 순례자들을 개방하고 1589년에 다시 지금 현재의 장소에 한 겁니다. 아비뇽 유수가 이게 갑자기 나와서 밑에 보면 아비뇽 유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왕의 플리프 4세가 교황 보니파시오스 8세와 둘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의 별장을 습격해서 교황을 뚜들겨 패가지고 결국 이 교황이 상처 여기 맞는 상처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교황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1305년에 프랑스 출신 추기경 베르트랑이 교황 클레만스 5세에 쥐기하면서 필리프 4세의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로 이주시킨 거죠.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는데 프랑스 남부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주한 지역이 아비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 자체를 완벽하게 프랑스로 이주시켰다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계단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존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아지겠죠. 계속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달아진 계단을 나중에 위에를 덧댑니다. 뭘로 덧대냐면 나무로 덧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성스럽게 생각해서 나무를 덧댜면서 인부들이 계단을 밟지 않기 위해서 덧댜면서 내려옵니다. 이것들을 덧댜고 그것을 밟고 작업하면서 또 밑에 덧댜고 또 다 작업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꾸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무릎 꿇고 순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무도 달아져서 이것도 지금 다시 재보수공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신앙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떠한 나의 죄를 사한다든지 회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 불교에는 뭐가 있죠? 옷에 엎드려서 쭉 가고 그만 엎드린 다음부터 쭉 엎드려서 쭉 뻗어서 가고 그걸 옷에 투신이냐?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의 죄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자기의 경건에 이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건 별로 있지 않죠. 끝나고 나면 마치 그런 건데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이 40일간 뭐 하죠? 라마단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40일간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시 되면 밥을 먹잖아요. 다섯 시 이렇게 땡 치면 가서 밥을 먹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은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틴 루턴은 그걸 안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재성이 있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관리한다 할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성 끝, 계단 끝까지 오르고 나면 끝에 오르고 나면 나오는 것이 철장을 해낸 나무 너머에 센타, 센트로룸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옛 교황님 소성당을 마주보게 되는데 1309년 아비뇽으로 교황청에 옮겨가기 전까지 이곳이 교황청으로 사용되었던 시절의 교황을 위한 성당이었습니다. 산타, 산토룸 산타, 산토룸 그 내부고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오래된 물음은 교황 스테파노 3세 자서전이란 이것도 좀 특이하죠. 교황에 대한 되게 좀 틈 그리고 또 나중에 밑에 보면 재단 위에 라틴어 글자 한번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이곳보다 더 거룩한 장소는 없다. 라고 생각했죠. 이게 어디죠? 성경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처럼 생각한 겁니다. 교황이 머무는 장소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체적으로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황이 법이고 교황이 지시하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 있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지금도 교황의 권위 자체는 교황이 곧 교회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교황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트생트륨이라는 라틴어로 거룩한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로 고대 유대인들이 에루살렘 성전 내부에 계약계의 교회를 언약계죠. 놓았던 가장 거룩한 성소를 의미합니다. 4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이 경단 재단의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바오로 성인과 관련된 성유물들을 보호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유물이라든지 성자라든지 그것들을 숭배하는 사상들 자체는 사라지고 뭐에 중심이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같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죠. 전쟁이 수백 년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결혼식에 초대해가지고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을 수천 명씩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죠. 가장 잔인한 전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념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지 마시고 기독교를 믿으시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념이 달라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자나 오나 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개혁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맞은편 벽면에 최후의 만찬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고 전해지는 나무 의자의 일부분이 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집에서 안고 있지 않느냐는 이걸 갖고 있을 가능성은 되게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농태 목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농태 목사님 이거 예수님이 앉았던 나무 의자 조각 이거 맞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이게 진짜 앉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시고요. 떼어지는 마시고요.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위에 아체로토피타 계속 드론이 나와서 제가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님을 나타냈는데 이게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동그란 게 하나가 있죠. 사람 얼굴 있죠.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천사가 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실제 학자들은 67세기의 이코나로 추정하답니다. 실제적으로 마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발색 가운데 보면 얼굴 보이시죠? 그 주변 것들은 사람들이 그린 얼굴에 치장한 건데 과거에는 저희가 눈 덮인 눈이 다 폈는데 눈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얼굴 형상에서 사진 찍은 거 우리 집에 걸어놓은 저는 그게 제일 그럴싸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너무 그 다음에 중앙재단 이 부분에 프레스코하라고 하는데 제가 제가 되게 친절해서요. 뒤에 보면 프레스코하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프레스코라는 게 이탈에서 나온 말로서 10페이지 보면 프레스코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많이 그려진 벽화를 읽었는데 석고 석회 등으로 만든 석회벽에 건조가 채 되지 않은 덜 마른 벽면에 수용성 그린 물감으로 취하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아직 벽이 다 마르지 않았을 때 건축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 때 거기에다가 물이 벽에 스며들게 물감을 집어넣은 겁니다. 벽에 그냥 겉에 덧칠해진 게 아니라요. 벽이 마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감을 딱 칠하는 순간 벽하고 일체가 되는 그런 벽화를 프레스코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가장 많이 뜯어온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면 벽을 통째로 뜯어온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에도 보면 각 식민지 이스라엘이나 아랍 같은 데 가서 벽을 통째로 뜯어 심지어는 건물을 통째로 그 박물관에 얼려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되게 감탄하지만 아직도 그 지역 사람들이 반환해달라고 하는 유물들이 꽤 많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뜯어오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전쟁 때문에 사라졌을 거라고 그건 그 나라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식민지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감춰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 건물 자체에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그린 것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 가운데 있는 그왕 니콜라오 3세가 이 경당을 지어 예수님께 봉헌하는 장면 그리고 북적은 성니콜라 성니콜라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산타크로스의 모토가 되시는 분이 성니콜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프로스코아에는 그 성니콜라스에 대한 설명 다 아시죠? 그 설명이 잠깐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스테바노는 누구죠? 우리는 여기서는 계속 성스테바노라고 하는데 스테판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스테반 집사 위에 보면 또 사보금서 사과를 표현한 천장 프레스코아입니다. 사보금서를 지으신 분들의 이름과 그런 부분들을 천장에 기록한 겁니다. 경당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코즈마테스크라는 이런 장식이 있는데 기하학적인 모형에다가 타일 바닥 같은 것들을 깔아놓는 방식 자체를 코즈마테스크라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13세기 작품입니다. 멋있을 것 같습니다. 13세기 이게 우리가 저한테 동전 오래된 동전인데 1800년대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한테 샀는데 중국 사람한테 샀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연도의 동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 동전일까요? 1800년대 동전을 제가 샀는데요. 그 사람이 똑같은 연도의 동전을 한 4, 50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도 동전일까요? 아니요. 1800년대 뒤에 부분을 몇 년도 몇 년도 1800 몇 년도 몇 년도 중사람이 무슨 숫자를 가장 좋아하죠? 1888년 제가 그 동전을 산 겁니다. 저도 조금 복을 받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 동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1880년 뭐 이런 동전만 이렇게 싸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이분도 핵심으로 한 건지 필요없다고 생각한지 삼불에 팔더라고요. 1800년대 동전들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구세주를 표현한 모자이크가 있고요. 예수님이 약간 원숭이 같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코바디스 교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가도라는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피난처입니다. 로마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로마를 탈출하는 출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무덤들이 주변에 순교자들의 무덤과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아피아가도라는 이곳에 아피아가도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은 제가 설명해도 인수님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곳을 지나면 저희가 가는 코바디스 교회가 나옵니다. 코바디스 어떤 사람은 이곳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에서 회심했던 장소라고 해서 회심이 아니라 바울이 다시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 장소여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내부를 들어가면요. 아주 작은 성당이 나오고 이 안에 벽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벽화가 있고 그리고 보면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장면 반대쪽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이렇게 내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짝발이 모든 사람이 다 짝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팔 길이가 다 다르고요. 눈도 다 짝짝인 거 아시죠? 에이시안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다 짝짝입니다. 눈이 똑같다? 수술하신 겁니다. 코바디스를 일천수란 폴란드 작가 헬리크 생키의 빛이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봤죠. 코바디슨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천국의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베드로 이제 이것도 조금 그렇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너를 통화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믿고 베드로가 첫 초대 교황이 되는 거고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너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한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그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열쇠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 순교한 모습의 엽서가 또 있답니다. 이곳에서 내로 박해 당시에 베드로가 박해를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로 빠져나가던 중에 로마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발현을 본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해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즉시 로마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왕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맥박해서 죽게 되죠. 우리가 저희가 가는 곳은 어떻게 보면 코바디스 교회는 보니까 되게 작더라고요. 어떤 뭐 여기 이거를 기록한 관광을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는 흑역사이기 때문에 작게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심하는 장소가 가장 값진 장소입니다. 이분은 잘 모르는 거죠. 이걸 기록하신 분이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거 기록들을 많이 한 자료보다도 천주교인들이 해놓은 것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보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는 장소가 바로 이 코바디스 교회와 성요한 성당 저희가 가서 보시고 또 배울 것들은 배우시고 이것들을 또 너무 했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정능력이 있는 그런 여행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세상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서 오랫동화